반가워요. 보일 친구들 3월 학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생 정말 많으셨고 시험지 해설 강의 마쳤는데 쉬웠어요. 그래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개념 문제만 막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고민할 문제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충실히 듣고 복습을 잘한 친구들은 무난히 1등급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보시면 난이도와 컬은 괜찮았어요. 굉장히 쉬웠고 평이했다. 표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고요. 기본 개념 위주였기 때문에 중하 난도의 시험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좀 못 봤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3 때 좀 편하기 위해서 고2 때 좀 사회문화를 건드려 논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고2 때 사회문화 내신하면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단원별 분포는 고루고로 냈어요. 그래서 전범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단원 1부터 5까지 원래 이 정도 비중을 보이는데 문화에서 참 많이 냈어요. 문화 지체도 내고 변동도 내고 문화의 속성도 내고 문화의 태도도 내고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고루고로 냈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다음에 6월도 봐야 되고 저 9월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문화를 내년에 수능 공부 대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추천드리는 강좌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고3 선배들 그리고 재수 이상 선배들이 수능 사회문화를 위해서 들어야만 되는 아주 필수적인 개념 강좌가 손샤인 개념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강 됐고요. 총 모의고사 이 두 번째 강이래. 두 강과 그 다음에 개념은 30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짐이 없이 사회문화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 다 배우는 강좌이니까 미리 조금 경험하고 고3 때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혹은 내신에서 사회문화를 오래 보는데 고2임에도 보는데 학교에서 좀 수능형으로 어렵게 된다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드리는 강좌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내신으로 사회문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별도 내신 강좌가 두 개나 있어요. 일단 사이다 사회문화도 완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게 강의 수가 좀 많아요. 교재도 두껍고요. 그래서 내신에서 서술형이나 단답형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는 좀 탄탄한 문제풀의형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다 모의고사는 이제 올해 개설됐어요. 그래서 25일 날, 3월 25일 날 모의고사가 입고됐습니다. 그래서 내신으로 단원별로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모의고사 시즌1과 시즌2인데 시즌1이 입고가 됐고 시즌2는 5월 초에 입고됩니다.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찍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OT 보시고 아 조금 괜찮다 싶으면 모의고사 왜냐하면 이제 내신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50분 안에 객관식 20명 문제하고 서술형까지 연습할 수 있게끔 하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 그 이상을 하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고의에서 가끔 이제 러셀 단과학원을 보면은 고의 학생들이 표도 들으러 와요. 네. 여러분들 수능으로 사회문화를 선택할 고의 친구들은 미리 들어주세요. 무슨 정보를 알아야 되냐면 사회문화에서 킬러 파트는 바로 표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수능 대비 20문제 중에 4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표를 굉장히 어렵고 고3 선배들도 애를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를 미리 들어놓으면 아 진짜 고3 때 날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미리 듣는 친구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지금 개강했어요. 손에 잡히는 표 당연히 수능형 강좌고요. 내신에서도 결국에는 표가 변별력이 되기 때문에 내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듣되 사회문화는 이제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루당 90분 이하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2일지라도 바쁠 거예요. 다른 과목들 내신 챙기고 또 나는 정시로 가볼까 구경수 공부해볼까 논술해볼까 학교활동해볼까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맥시멈 일주일에 이틀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90분 이하로 공부해주시면 좋습니다. 되셨죠? 네 이 정도로 캐스트는 마치고 고2 친구들 3월 학평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고2 친구들 일지라도 다른 학평도 다 챙길 거예요. 그래서 해설강의 꼼꼼하게 들으시고 사회문화 정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